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국군체육부대가 있는 경북 상주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차박 캠핑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 됩니다. 여기가 아마 상주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캠핑 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일단 한번 어디로 가서 캠핑을 해야 좋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경천섬인 것 같습니다. 300의 고장 상주시. 300은 쌀도 백색이고 누에도 백색이고 곡감도 분이 나면 백색이죠. 그래서 아마 300의 고장 상주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소는 여기서부터 아마 다 캠핑장소 같습니다. 여기서 캠핑장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워낙 넓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캠핑은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수밖에 나름 어두워졌습니다. 1시에 출발했으니까 6시 15분입니다. 최소한 한 5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참치입니다. 이것은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후추. 이것은 그냥 일식집에서 나온 간장입니다. 간장하고 와사비한 겁니다. 참기름하고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참기름하고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사실 제일 맛있었습니다. 김에다 한번 싸보겠습니다. 와사비하고 이거는 괜찮네요. 백화수국 청주입니다. 우리나라 정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 소금에 찍어서 김에 싸서 먹는 게 맛이 괜찮네요. 오늘은 어묵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컵 정도 넣겠습니다. 간장을 1스푼, 2스푼, 3스푼 정도 넣습니다. 싱거우면 간장 더 넣으면 됩니다. 설탄도 적당히 넣습니다. 집에서 불려왔습니다. 조금 뜯고 물 넣고 난 다음에 테이프로 붙었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당면 넣습니다. 재료를 그냥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넣었으니까 그냥 불만 올리면 끝납니다. 낙처럼 한번 넣습니다. 낙처럼 넣습니다. 낙처럼 넣습니다. 낙처럼 넣습니다. 지금 막 끓고 있습니다. 조금 넣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저어야 돼요. 아래비로. 일단 냄새는 좋은데요. 참기름을 좀 넣고 참기름을 좀 넣고 통께 이렇게 뿌려주면 끝납니다. 벌써 좀 그럴듯하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주얼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혼자 다 못먹겠네요. 잡채 만드는 거 엄청나게 쉽죠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잡채는 것처럼 따로따로 다 익혀 가지고 뭐 이렇게 썩는거지 않습니까 한 모개도 안 놓고 같이 끓이면 됩니다. 경천섬 앞에 좌측에 보이는게 화장실이고 주차장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경천섬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다리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화장실 앞에 있는데 여기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굉장히 넓기도 하고 비교적 깨끗합니다. 경기도 보면 깨끗합니다. 세면대도 아주 깨끗하죠. 여기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 형제들 알기도 밤에 캠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캠핑하시는 분들 제가 캠핑하고 있는 주위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캠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아침에 모습입니다. 주위가 워낙 넓어서 다 보일 수가 없네요. 넓어서 다 44 Asian 뒤집어 키스 보이지? 아 찰랑 커피도 찰랑찰랑 비비가 찰랑찰랑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따라 커피향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테러로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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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